자 정규 표현식에는 옵션이라는 곳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옵션을 통해서 정규 표현식이 동작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펴본 옵션은 몇 개가 더 있지만 i와 g라고 하는 옵션을 살펴볼 겁니다. 자 우선 i라고 하는 것은 정규 표현식의 패턴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게 하거나 또는 구분하지 않게 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.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 우선 정규 표현식을 하나 만들 건데요. x, i는 i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자 요게 있구요. 그리고 제가 문자열 대문자 a, b, c, d, e를 하고 match라고 하는 정규 표현식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아 요거는 문자열의 메소드죠? 여기에 정규 표현식 패턴을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주고 제가 엔터를 치면 널이 나옵니다. 자 이번에는 좀 다른 패턴 oi, 슬래시, a, 슬래시 그리고 뒤에다가 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. 그 상태에서 제가 똑같은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a가 출력이 됩니다. 저는 분명히 소문자 a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문자 a도 찾아주고 있어요.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i 때문입니다.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i를 주게 되면 이 패턴에서 검출되는 이 텍스트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.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옵션이 i예요.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g라고 하는 건데요. 이 g는 글로벌의 약자입니다. 제가 패턴을 한번 만들어보죠. 자 우선 x, g라고 하는 패턴은 뒤에 g가 붙어있지 않습니다. 옵션으로 그리고 제가 a, b, c, d, e 그리고 a를 한 번 더 썼어요. a가 여러 번 등장하죠. 이 상태에서 match라고 하고 x, g를 인자로 주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a가 한 번만 검출됩니다. 자 여기에 있는 이 대상에는 현재 a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하나의 결과만을 출력하고 있죠.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변수의 이름을 og로 바꾸고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g를 붙인 다음에 제가 이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a가 두 번 나타났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이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패턴에 해당되는 예, 문자열들을 전부 다 배열에 담아서 리턴해 준 것이죠.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패턴 패턴의 옵션은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a를 찾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 패턴에 해당되는 모든 문자를 찾아서 리턴한다. 모든 문자를 찾겠다라는 뜻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a, a, b, c, d a, a 이렇게 하고 match ig를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열안에 있는 모든 대문자 소문자 a를 찾아서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해 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